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문이 열렸고 두 선수 아 네 낭만할피 선수 먼저 접수로 나올 것 같구요 천밍기 선수는 아직 안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보시면 이제 로고 먼저 경기 시작하구요 퀵파이어 걸고 심한을 써서 지금 공격에 일변들을 하고 있습니다. 네 지금 샴푸토와 군기가 날아가고 있죠? 네 천밍기 선수와 낭만할피 선수 모두 HP와 CP가 다 빠지고 있는 중이구요. 서로 한치의 양보 없는 낭만할피 선수 아 네 낭만할피 선수 아 네 두분 다 회피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. 카머플라지 스킬을 썼습니다. 이제 낭만할피 선수는 스타쉬를 써서 밝혀야죠. 근데 일단은 예측을 해보겠다 해서 지금 서포트파이어를 날렸는데 아 이제 천밍기 선수가 있는 곳에 날라가진 않았어요. 아 네 두 선수 모두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구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오셀롱전도 말씀드렸죠? 엄마가도 못 찾는다는 거죠? 네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. 하지만 지금 천밍기 선수의 경우에는 HP가 상당히 적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낭만할피 선수는 그에 비해서는 HP 상황은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만 또 순간의 크리티컬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게 너무 HP가 없기 때문에 천밍기 선수가 숨어서 아 네 말씀드린 순간 저희가 화면을 미쳐 잡지도 못했습니다. 안쪽에서 낭만할피 선수가 첫번째 경기를 승리로 가져왔습니다. 아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서 역시 유라천밍기답게 순식간에 경기가 이루어지네요. 아 네 저희가 화면을 좀 원활하게 잡아주셨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아 죄송합니다. 저희도 화면을 미쳐 잡기도 전에 결과가 났네요. 첫번째 경기 힌데미트 서버의 낭만할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유라척 클래스 현재 스코어는요. 힌데미트 서버의 낭만할피 선수가 1점을 먼저 가져갔습니다. 중앙에서 안싸웠군요. 낭만할피이 먼저 들어가셨고 이렇게 했는데 아 과연 10초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실 문이 열렸고요. 낭만할피님은 앞으로 나오고 계시고요. 빠른 이동을 통해서 네 선미키 선수는 아직 문 안쪽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고요. 네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됩니다. 자 여기 지금 디콜 스킬을 쓰긴 했는데 서로 지금 디콜을 쓰긴 했는데 아 네 아 바로 마인다이즈와 킥파이어 스킬을 통해서 네 선미키 선수는 킥파이어 스킬을 사용하셨고요. 지금 낭만할 수 있어서 CP 다 빠졌습니다. 네 지금 CP도 빠지고 HP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네 선미키 선수 이제 네 크리티컬이티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. 네 선미키 선수 이번에 작전을 잘 구상했는데요. 네 서포트파이어 나갔죠.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러나 네 네 네 네 구석들이 네 저희는 아덴성마을로 이동해서 전체 상황을 한번 다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통해서 유라차 클래스의 영웅이 결정될 순간입니다 네 지금 우리 열렸고요 두 선수 모두 4초전 3초전 2초전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요 두 선수 모두 지금 간을 보고 있어요 서로 간을 보면서 네 안쪽 상황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낙만날피 선수는 모습이 보였고 천미키 선수는 안쪽에 아까 비슷한 작전이네요 지금 두 분 모두 공격 타이밍을 노리면서 낙만날피 선수가 처음에는 빨리 가더니 이번에는 좀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천미키 선수는 낫죠 지금 지금 두 분 네 공격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중이고요 서로를 걸고요 마인드아이즈와 퀵파이어를 사용했습니다 소울 프로텍션 사용하셨고요 네 안쪽에서 공격 들어왔어요 다시 내 낙만날피 선수는 공격 타이밍을 받았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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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지금 낙만날피 선수는 공격이 되요 낙만날피 선수 천미키 선수의 엑시빙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낙만날피 선수는 지금 어디서 썼고요 두 분기로 좀 끝내겠다는 생각인데 네 지금 거의 안 남았는데요 지금 아 여기서 스타쉬를 써야죠 써야죠 걸렸어요 네 안쪽에서 네 아 전미단지 지금 아 네 어 힌데미트 서버 낙만날피 선수가 굉장히 빠른 네 공격을 통해서 어 순식간에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예 어 1디 1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 또한 침착하게 어 경기를 진행하신 힌데미트 서버의 낙만날피 선수가 유라척클래스의 최종 우승자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메신저 메신저래요 마지막 네 네 메시지를 통해서 유라척클래스의 마지막 네 네 양만날피 선수가 우승했다는 것을 띄우고도 저 있고요 네 같이 고생해 주시고 정말 좋은 경기 보여주신 페이샤넬 서버의 천미키 선수에게도 저희 박수 한번 보냈습니다 네 네 네